여제불왕편 1불성에 오르면 본래 탈것은 우리가 타는 것을 승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승차 이렇듯이 1불성은 보배수레가 되는 거예요. 보배수레에 올 것 같으면 성문이나 중생이나 연각이나 보살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1불성에 오를 것 같으면 이것을 깨달으면 이 말이야. 참마음자리 한마음자리 또는 참사람자리 진열불성자리 이것을 깨달을 것 같으면 바로 도량에 이른다. 그랬어요. 도량에 이른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보리도량에 가가지고 결국은 승부를 하셨잖아요. 이 한마음 깨달았잖아요. 그런 뜻이다. 직지 도량하나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부다가에 간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도량에 바로 이르게 된다. 직지. 곧바로 그 도량에 이르게 된다. 아닌 자리에서. 그런 뜻입니다. 이거 대단하죠. 바로 이 진열불성 이 자리를 딱 손에 쟁취하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듯이 그렇게 깨닫게 된다. 아주 대단한 내용이에요. 이신인연으로 이러한 인연으로서 이러한 것을 시방의 최고 아무리 자세히 자세히 찾아보아도 시방세계의 온 우주를 다 뒤져보아도 갱무여성이다. 이보다 더 다른 성은 없더라. 그럼 뭔 뜻이야.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세상에서 지어진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도 전부 그대로가 부처다. 갱무여성이다. 다른 지위가 있는 게 아니다. 더 이상 다시는 다른 성이 없다. 그대로가 불성이다. 전부가 일불성이다. 알고 보니까 전부 부처님이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귀재귀재라 신기하고 신기하여라 일체의 중생이 모두 여려의 지혜의 덕상을 다 갖추고 있더라. 다른 길이 없어요. 전부 똑같은 부처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이런 것을 제대로 알고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고 못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가난하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어디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병이 좀 났다고 해서 그렇게 쳐져 있을 필요도 없고 무슨 지위가 없다고 해서 쳐져 있을 필요도 없고 어떤 지위가 이 지위를 능가할 지위가 있겠습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지위도 미국 대통령, 중국 대통령, 영국 대통령, 프랑스 대통령 전체를 다 합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승, 일부 승은 능가하지 못해 이것을 넘어가지 못해 이보다 더 나은 것은 아니야 갱무여성이라 나머지 승, 다시 나머지 승은 없다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일부 승짜리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도 우리는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아이고 뭐 내가 어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찌하고 뒤로 자꾸 물러난다 계속 뒤로 물러나서 낭떠러지에 떨어지려고 뒤로 물러날 거 없어요 당당한 부채로서 그렇다고 해서 혼자만 부채가 되는 게 아니니까 딴 사람도 똑같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낯설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것도 아니야 그래서 속에 아주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너무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이 단락 일부 승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락이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개성 여덟 줄인데 그 별을 세 개를 쳐놨습니다 그 밑에는 무슨 말이냐 하는 건 제불 방편인이라고 해서 부채님이 방편으로 말씀하신 것은 제한왕이라 그랬어요 방편으로 이야기는 들어 해 부채님도 방편으로 어디 가면 잘 봐준단다 잘 봐주는데 가보자 거기 가서 의지하자 거기 가서 의지하자 그 사람 말만 들으면 응수 대통한다 고를 수도 있을 수 있다 이거야 불교 안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응수 대통한단다 요즘 뭐 이 참 밝고 밝은 세상에 불교 TV에서 어디서 뭐 기도하면 무슨 응수 대통하고 그게 끊임없이 선전 나오대 광고비를 얼마나 넣는지 그게 그래도 그 광고비 다 나오나 봐 그래서 그 말에 쏟아서 와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되겠죠 어떤 스님은 또 무슨 직장인을 위한 기도 무슨 수험생을 위한 기도 기도도 그게 맞춤형 기도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래 야간 법석에 떨어졌다 우리 여기 최고의 경전이 환경 공부하고 부파경 공부하는 아주 고급 불자 최상승 불자들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하지만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예요 거의 100명 중에 90명은 그게 통하는 거라 잘 된다니까 속눈 폭 잡고 하면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속눈 폭 잡고 어쩌다가 자기 운이 딱 돼가지고 딱 그 저기 저 좋아진 일이 생기잖아 좋은 일이 생기면 아 이 기도 드리라고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평생 거기서 못 빠져나오는 거라 그래서 뭘 잘 아는 사람들은요 신도들이 와서 뭐라고 기도 같은 거 할 때 그 사람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성공하도록 돼 있으면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야 근데 성공하도록 돼 있지 않은 사람은 못하게 보내버려 왜냐 그 사람은 기도해도 안 되니까 이 사람은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야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에게는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되잖아요 그러면 이 절 기도 드리라고 하는 거야 그거 몰랐죠? 여러분들 몰랐지 그거? 다 그렇게 해요 나도 그렇게 했어 안 될 사람을 왜 하라고 그래요 안 될 사람은 당신은 하지 말라고 딴 데 가보라고 그래요 여기는 당신하고 아마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서 딴 데로 보내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될 사람은 그 사람 기도 안 해도 될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될 사람은 기도하라고 하고 막 내가 책임진다고 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덜렁 되잖아요 되면은 막 그때부터는 막 그냥 꼼장 못하고 잡히는 거지 정본만 가지고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런데 부처님이 방편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은 그 사람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아까 이야기한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부처님이 방편을 쓴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제 성문인이 영각이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은 이제 방편으로 초등학교 가고 그다음에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다음에 이제 대학 올라가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서 사람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제 쓰시겠습니다 여제 보살과 여제 보살과 이 시값은 와중에 이 시값은 시값을 뇌 그린 시값을 고춧가루 승차 보승하면 이 보배수레를 타면 위의 승차는 타른다 오른다 이 보배수레에 오르면 직지 도량하나니라 바로 도량에 이른다 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불한다 그 뜻입니다 바로 성불하니라 22년으로 22년으로 12년으로 십왕 최고 하여도 온 세상을 다 뒤져도 갱무여성이네 더이상 다른 성이 없으니 이 일불성 끝입니다. 우리 참마음짜리 한마음짜리 그거 찾으면 끝이죠. 제불 방편이라 부처님이 쓰시는 방편은 제한다. 방편으로는 일불성 말고 다른 이야기도 할 수 있다. 성문도 이야기하고 영각도 이야기하고 보살도 이야기할 수 있다. 이제 다음에 다 쓰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불지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두 줄을 일단 읽겠습니다. 고사리불하사대 여죄인등이 개시오자여 아적시부라 여등누급에 중고소소언어 악에 재발하여 영출상계호라. 이건 이제 사리불에게 고해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이 그대들 모든 사람들이 개시오자여 다 나의 자식이요 나의 제자여 여기 이제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더 친절하죠. 왜냐 밑에 아버지 붙자가 있으니까 아적시부라 나는 너희들 아버지다 말이야 부자지간이다. 우리가 이제 부자지간이요 부처님하고 부처님의 아들 딸 그런 표현을 잘 쓰는데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야.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개시오자여 너희들은 전부 나의 자식이요 나는 너희들 아버지다 말이야. 여등누급에 그런데 그대들은 오랜 세월 동안에 누급 오랜 세월 동안에 중고소소언어 여러가지 고통으로서 불타는 바가 되었거늘. 그렇죠. 뭐 가난해서도 고생스럽고 병나서도 고생스럽고 늙어서도 고생스럽고 무슨 뭐 가족들 사이에 무슨 뭐 사이가 안 좋아서 고생스럽고 또 이제 먼저 간 사람이 있어서 참 슬펐고 뭐 어찌할 바를 몰랐고 뭐 고생을 고통을 열거하기로 하면은 이를 말할 수가 없죠. 뭐 아주 소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뭐 물질이 부족했어도 그렇고 뭐 바라는 바가 안 되어서도 그렇고 뭐 자식이 또 아주 귀여운 자식이 또 어떻게 또 잘못하다가 뭐 다치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하면은 뭐 자식이 아픈 것보다 부모가 더 아프죠. 등등 뭐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고통이 있는 거라. 중고소소라 여러가지 고통으로서 불타는 바가 되었거늘. 악의 발제야 내가 그들 그것을 다 건지고 뽑아내서 발제 전부 거기서 건져내가지고서 영출 삼계하라. 삼계해서 벗어나게 해노라. 벗어나게 하노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 공부를 잘 하면은 이 삼계의 고통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새끼 무새끼 어떤 상황의 고통이라도 그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 있다. 돈 문제로 고통스러운 것도 벗어나고 사람 문제로 고통스러운 것도 벗어나고 뭐 사업 문제로 고통스러운 것도 벗어나고 온갖 종류의 고통에서 다 벗어날 수가 있다. 부처님 말씀만 잘 들으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라 지금 얼마나 좋아요. 여기까지 쓰시겠습니다. 두 줄. 고사리불 하사대 사리불의 계획 고하사대 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파경에 근거하면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의 대표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걸핏하면 사리불을 부르죠. 고사리불 하사대 고사리불 하사대 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죠. 고사리불 하사대 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죠. 고사리불은 이정도 망설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러 가야합니다. 고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죠. 고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죠. 고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다. 고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러 가야합니다. 고사리불은 이제 여기 부처님을 부르는 자체가LYЕ 네덟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처님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 혹시 부처님을 부ern 상 destinations 주허이 cant기는.» 개씨 오자요. 우리가 법학영을 공부하니까 이런 말을 듣잖아요. 법학영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부정의 자식이 아니네요. 개씨 오자요. 아적시부라 나는 이 아버지단 말이야. 하나님 아버지 할 게 아니라 부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덩 룩업에 그대들이 오랜 세월 동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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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